다이나믹 듀오 개코의 아내 김수미가 수영복 몸매를 뽐냈다. 김수미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영하면서 콘도그랑 샹그리아 먹기 로망 이뤘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이날 공개된 사진 소개는 야외 수영장에서 모노키니를 입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수미의 모습이 당겼다. 두 아이를 둔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는 몸매가 김탄을 자아낸다. 김수미는 2011년 개코와 결혼해 쓰라의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. 더해 현재 한 화장품 브랜드를 경영하고 있다. 김수미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결혼을 2011년도에 했는데 오빠가 나한테 이야기를 안하고 내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더라며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모아서 얼마 전에 만기가 됐고 나한테 선물로 줬다며 무려 1억 2천만 원이 당긴 통장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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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